. 웬만하면 길은 이어, 길은 이어주는게 좋더라. 됐다. 뭐, 야, 전철이 옆인데 왜 전철을 요구하는 거야? 아, 너무 멀리 돌아간다 그거냐? 잠깐만, 이거 이어주면 혹시 너네 그냥 살, 잘사는, 잘사면 안되겠냐? 아이씨, 안되네. 하나씩 나는 수 밖에 없어. 와, 건물 진짜 멋있다. 얘네들 무슨 집이 있잖아, 얘들아. 우리 무슨 뭐, 63빌딩, 빌딩처럼 지어놨다. 이러면 이제 불만 없지. 그치? 여기도 뭐 있지 않을까 싶다. 두렵다, 보는게 이제. 애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점검 한번 해주고. 아, 그래. 야, 여기는 잘졌다.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그래, 이제 여기를 못 고쳐. 이제 이런 데가 문제야. 이런 데가 문제다. 이런 데가 문제다. 우리도 전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린 전철이 없어요. 우린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서울 시내 같다. 야, 느낌. 그치. 와, 퀄리티봐. 야. 와,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잖아. 이렇게 있을 때는 진짜 리얼이다. 리얼이야. 확대 좀 자주 해야겠네. 개 리얼인데, 게임? 진짜... 이런 거 왠지 영화에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지워주면... 이제... 그쵸? 됐죠? 됐죠? 그쵸? 어, 만족하죠? 나이스. 뭐야, 이씨? 아니, 니들은 왜 더 가까운데 못 가? 말도 안 돼. 이게 이렇게 뻥 뚫려 했는데? 아, 근데 길이 없나? 길 없네? 잠깐만. 길을 어떻게 냉나? 아, 이렇게 사실 똥 치울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황금기야, 지금 사실. 복지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사실 복지를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인데... 가만있어봐, 이거는... 이거 과감하게 뺍니다, 이거. 과감하게 빼고... 아, 이렇게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어어, 두고 왔어. 됐어. 됐다. 됐어. 이제 불만 없지? 이런 씨... 얘네, 얘네도 뭐 불만 있었나? 잠깐만, 얘네들은 좀 불만 있을만하다. 얘네 전철에다 가기 너무 힘들다, 얘네. 전철이 너무 멀어. 그냥 이거는 전철이 먼 거야, 단순히. 이건 단순히 전철이 먼 거네. 이거는... 아, 이 주민들이 그럼 앞으로 다 그럴 거라는 건데? 전철이 있길 바란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세요, 미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옮겨, 옮겨. 주가가 불안불안해? 그래, 그니까 지금 이걸 했으면 안 됐어, 사실. 복지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 근데 이 개같은... 속, 속도 모르는... 개같은 놈들이, 씨. 자... 트랜스포 에너지. 트랜스포 에너지. 지금 뭐야, 이 에너지를 갖고 오라는 거 아니야? 뭘 갖고 오라는 얘기야, 에너지를. 전력을 사오라는 거야? 이게 뭘까? 파이널... 파이널 스텝이라는데? 마지막 스텝이라는데? 달에서 가져오라는 전력 그거 얘기하는 건가? 지금 이게 요구사항이네. 지금 있잖아, 돈 이제... 다시 백만 대출받으면은 바로 가... 바로 가야돼요. 카사나 더 지워버려야돼. 아, 스타트움도 짓긴 지워야되고... 자, 지금 여기 지금 요구사항이... 어디가 모자르십니까? 정보 모자르다라고 뜬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보 어디가 모자르세요? 뭐지? 정보 모자르다고 떴었는데? 버려버려버려. 여기서... 인구소나 좀 늘리자. 아냐아냐. 아, 그럼 분명히 이것도 많이 필요로 할텐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지울 수 있었나? 이거, 이거 하나 확장할 필요가 있다. 됐어, 됐어. 됐고. 여기서 기다리고... 돈이 생각보다 팍팍 안 떨어져. 이게 왜 팍팍 안 떨어지냐. 잘 벌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돈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지, 내가. 됐다. 어? 어? 돈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 그럼 이걸 어떻게 지워? 돈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까... 아, 내가 잘못 봤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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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봤네. 아... 이게 필요... 아... 내가 잘못 봤다. 아... 내가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지금 이게... 내가 뭘 잘못 봤냐면은... 이게 80만원이야. 이거 돈이 안 돼서 못 짓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필요했던 건 이거였던 거야. 아... 헷갈렸어, 순간 내가. 이게 필요했던 거였네. 다른 거 짓고 있었네. 이때까지요. 영어로 말해주셔야 돼요. 전기라고 말하면 몰라요. 여기 이름을 얘기해주시면 바로 압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외우고 있어서요. 달자, 달자, 달자. 자... 지금 이거 달면서 이게 너무 모자른데. 이거 분명히 원자재일 거니까. 하나 정도 캐도 상관없어. 앞으로 저게 더 많이 필요할 거야. 뭐야, 왜 안 사줘. 헉! 없네? 다 사버리고. 응? 표시가 이게 왜 떠. 어? 뭐, 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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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쉴드, 쉴드. 쉴드. 됐어. 화물이 이제 좀 필요한데. 자아... 화물은... 여기다가 하나... 딱! 됐어.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빨리빨리 해야겠다. 됐어. 헉! 이게 더 있어야겠는데? 이 정도는 안 돼. 일단 줘봐. 아, 됐다. 된 것 같다. 충족시킨 것 같다. 되게 많이 필요하네, 옷을. 됐나, 이제? 전력 다 갖고 왔는데. 그래, 이것도 이제 플러스로 됐고. 노비코브 크레이터 2 빈디안 커버스. 노비코브가 여기도 아니... 여기 아니던가? 어, 맞는데? 여기서 전력 갖고 오는 거. 이거 맞는데? 전력 다 갖고 왔어. 전력 다 갖고 왔고요. 뭐가 문제니? 걔 아까 의상이 모자르던데? 야, 의상, 의상. 돈 주고 사. 그냥. 니네. 전력 기술자? 아... 아, 전력 기술자를 데리고 오란 얘기야? 저거 아마, 잠깐 뭐야. 전력 기술자가 3단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그게стати most. 그럴 거 같은데? 그럼 결국 달에 테크를 올리라는 거네? 그치? 결국 그렇게 하라는건데 야씨 다졌네 다졌어 어? 이게 여기있는데 얘네들 이게 부...부...필요하다는거야 지금 설마? 주가는 뭐 내가 어... 일부러 떨어뜨린것도 있어요 지금 그거 그거 주가...뭐야... 마이너스 받으면서 지금 지원받은게 있어서 그 로스트님 이거 아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과학자를 데리고 오라는거 같은데 에너지... 관련해서... 3단계형 설마 과학자를 얘기하는거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있어 아 안드로이드가 여기있는데 필요하구나 가만히있어 모르면은... 안드로이드 아이씨 안드로이드 더 만들거야 아이씨 안드로이드 이겁니다 아이씨 안드로이드 음? 이게 아닌가? 레벨을 업 레벨을 오늘 개많이 했다 야 한시간만에 이십억은 한거같애 와...이거 또 다...또 다 찼네 이거 이렇게 다 찼을때는 뭘 빨리하다가 만들어줘야돼 전력 먹는것들 못먹게끔 이거 또 받을거니까 뭐야 이건 전력 회복이 없네 이 게임 사고싶었지만 프로토스의 고향을 되찾아야되기 때문에 못살대 아아... 귀요미지네 귀요미져 공허의 유산살려구요? 변명한 반단이십니다 그래 저게 달지역이거든 아니 여기 살면 솔직히 이정도 나가지고 달 못가...저기 못가나? 아니 바본가 얘네들 전체를 갈수있지 조직 이정도면 씨... 못가네... 아... 아... 위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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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딱 여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거 이사가 이사가고 전철 하나 만들어 미리 만들어두자구요 미리 만들어두고 에너지 무역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요 에너지 무역 해왔지 어... 어 좀 에너지 필요하다네 아 에너지가 마이너스 170 지금 에너지가 어 뭐야 그게 아닌데 일단 에너지 모듈 좀 달자 이거 내가 너무 뒤눈...